다시 찾아줘야 돼 설마? 야 근데 나 장롱이랑 침대 밑을 볼 자신이 없어 장롱은 내가 볼게 침대 밑은 니가 봐 침대 밑이 더 무서운 거 아냐? 야 근데 원래 이끈장이 없는데? 아냐 아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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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? 근데 사탕이 사탕이 눈알로 변했어 근데 침대 밑에서 이상한 연기가 나와 아니야 그거 니가 한번 살펴보면 없어질 거야 설레? 별거 없을걸?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대호량입니다 오늘 할로윈이죠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들 이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오셨는데 열정 가득해서 좋아요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 거 같은데 사장님은? 아이 기쁘지 기쁘지 알아서 다 이렇게 착착 준비하고 이렇게 감사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할 컨텐츠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할로윈 시간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할로윈 월드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뭐야 뭐야 아 들리시죠? 아니 사장님 저 여기서 더 예쁘죠? 그림자 확 생기네 전시처럼 듬시야 공겜이잖아 이거 지금 예쁜 게 중요하냐고 공겜이야? 공겜이라고? 부금 안 들려? 나 부금 까맣어 이거 어쨌든 테마는 방 탈출 같은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이제 남자친구랑 이렇게 방 탈출 카페 같은 거 갈 거 아니야?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 어 깜짝이야 뭐야 귀여워 이거 뭐야 영뚜 성뚱이 무슨 일이야? 귀여워 안녕 어? 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 지한테 어 들어간다 이제 줘 이제 줘 빨리 열쇠 빨리 달라고 이제 열쇠 달라고 한 번 죽었다고 되는 게 없나 야 더 필요하라잖아 더 필요하니까 빨리 찾아서 줘야 될 거 아니야 더 필요하라고? 이 욕심내기 가실 우와 여기 봐 여기 안에 개구리 있다 이거 재료 넣어줘야 되나 봐 이거 봐봐 아 깜짝이야 소리 아 소름끼자 아 깜짝이야 소리가 왜 나요? 개구리에 놀라는 건 뭐냐? 근자님 네? 여기 이거 뽑아보세요 뽑을 수 있거든요? 뭐야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아 이거 그거네 그 만들라고란가? 아 개시끄러워 그거 빨리 넣어라 그거 야 엄마 조용히 안 해 어 이건 뭐야? 어 뭐야 무서워 어 뭐야 무서워 다음 문제입니다 드라큘라 해봐 드라큘라 해봐 나랑 경생 나랑 경생 어? 야 이거 튕겼냐 설마? 구구야! 구구야! 뭐구구! 오... 오... 다이머 서버! 다이머 서버 이러고 있네 미친놈아! 자! 다시 한 번 해보자! 여러분 이제 진행해보세요! 내 생각에 내가 너 없는 동안 봤거든? 여기 믹서기로 좀 갈아야 돼 이게 얘 뱀파이어한테 피를 줘야 돼 와 믹서기 초롬네! 야 이거 읽어봐라 여기 오 똑똑한데? 야 여기 여기 설명서 적어놨거든? 여기 한번 읽어봐 블록큘라 이즈 읽어봐 근데 나 눈이 안좋아서 읽지도 못하는 거야? 아니 근데 안 보여? 들고 봐! 들고! 들을 수 있어 왜 그러게 보는 거야 도대체 아... 바보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 이거 토마토 오 토마토 와서 좀 갈아봐 오 오 갈린다 갈린다 왜 되는가? 오 그렇지 네 갈렸다 오 오 오 개 신기하네 이거를 그거를 이제 거기다 넣어 놓는 거야. 쏟을 뻔했다. 미안 미안 미안. 쏟을 뻔했다. 다 썼잖아 지금 기껏 다 갈았는데. 미안 미안 제맛 제맛. 어떻게 이것밖에 안 남았어. 이그러져 주세요. 여긴 또 왜 이렇게 곧 썰어야 되나? 어 뭐야. 어 된다 된다. 어 아아. 거기다 이리 와봐. 여기 와서 저거 깎아봐. 저기 저기 빛이 있네 저거대로 깎으면 깎여. 어 알겠어. 어 다 됐나? 어 이제 초 가져와서 해보세요. 얘를 어디 넣는거임? 여기 넣는거임? 어어어어어 쟨 맞는 거 같은데. 오 됐다 됐다 됐다. 어 여기서 나왔어. 맞네 재고렘탄만 되게 귀엽다. 공개만 아니었네 귀여운 거였네. 어 괜히 괜히 하기 싫다고 존나. 괜히 괜히 개쫓았네. 나 사장님한테 사과해라 끝나면. 사장 꼬꼬? 응? 뭐야? 어 뭐야? 사장님! 사장님 왜 혼자 계세요? 야 나 못 가겠어 무서워! 금자야! 금자야 소리가 이상해! 금자야 소리가 이상해! 금자야! 금자야! 어떡해! 어떡해! 어떡해 금자야!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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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사장님! 어떡해! 뭐야 뭐야! 죄송해요 죄송해요!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? 저기 열 수 있다! 어? 열었어? 부가야 얼른 가봐! 야 나 무서워! 같이 가줘 같이 가줘 같이 가줘 같이 가줘! 아니 그걸로! 잠깐만! 한번 그걸로 빨리! 좀 놀려볼까? 깜짝이야! 깜짝 놀랬잖아! 여기 있다! 바닥에 바닥에 바닥에! 나 써있는데? 뭐라 써있어? 턴 더 파워 백온! 턴 더 파워 백온! 이거 뭐지? 이거 눌러야 되나 봐! 어! 하나 둘 셋! 둘 셋! 어? 어? 어 불이 켜졌다! 어 불 들어왔다! 어 살 것 같아! 아 끊는 건가? 사진 다 했어요 사장님! 이제 끝났어야지 나오셔도 돼요! 나 진짜 심장 떨어질 것 같아! 나 진짜.. 아 잠깐만 다리에 힘 풀려! 아 좀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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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아 진짜 절반 이제 절반 왔는데 무슨.. 아유.. 아 안해요! 아 깜짝이야! 얘 얼굴이 원래 얘가 왜 매네라 왔냐 얘? 진짜 그냥 한 번 죽었다고 되는 게 없나! 가자 가자 구경하지 말고 빨리 가자! 구경하면 뭐 나와! 하나 둘 셋! 다시 찾아줘야 돼 설마? 야 근데 근데 나 장롱이랑 침대 밑을 볼 자신이 없어! 장롱은 내가 볼게 침대 밑을 네가 봐! 침대 밑이 더 무서운 거 아냐? 야 근데 원래 이 동작이 없는데? 아니야 아니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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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있다고? 근데 사탕이.. 사탕이 눈알로 변했어 근데.. 근데.. 침대 밑에서 이상한 연기가 나와.. 아니야 아니야 그거 네가 한 번 살펴보면 없어질 거야 별래? 별거 없을걸? 아 이거 알지 이거 토마토가? 토마토 너 쏴.. 쏴도 왜 뒤진다? 토마토가 없는데? 어? 토마토가 없어.. 어? 잠깐만 주사기? 이거 우리 피 뽑아야 돼? 야 진짠가 봐 아악! 뭐하는 거야! 말이라도 하고 치러다가 얍섭하게 조용히 찌른 것들은 난 따가우니까 가자 구구야 하나 둘 셋 어? 야 여기 없어졌어 호박이 여기 없는데? 어 규냥.. 규냥 열쇠가 있어 개꿀인데? 그러니까 개꿀따기 응 가자 아니 그럼 상상에 뭐 처치해야 되는 건 없죠? 저기 재고렘턴 부활하고 뭐 그런 거 없죠? 어? 어? 뭐야? 어? 끝인가? 아 진짜 지랄하지마 진짜 뭐야 이거? 나갈 수 있나? 거기 좀 거야? 이리 와라는데 이리 와라 functioning 문 테두리 누리거든? 어 하나 둘 세 근데 나왔어? 나 여기있어 나 무서워 흘름대식처럼 누르는거야? 하나 둘 셋 진짜로 사장님 야 이 개사장아 와 잘 만들었네 와 나 기가 좀 아 개날렸네 진짜 자 제 월드를 마지막까지 플레이해주신 블루점프 여러분들 재밌었죠? 잘 만드셨네요 아 나 나 진짜 궁금해 나 그거 할라고 나 사장님기는 강낙이기 그거 한 번 해야겠어 진짜로 귀엽셀 버트머들 모아놓고 사장님 욕 한 번 하는 컨텐츠 사장님기는 강낙이기 이 반응이 이렇게 뜨거우면은 내가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? 이 정도로 리액션이 좋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 저 진짜 나갈거에요 저 스폰에 정식으로 항의할거에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좋아요 누르면 또 생기니까 다음 블루점프 게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재밌게 보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 제가 또 이런 월드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겠죠? 자 여러분들 안녕 좋아요 누르지 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